전국에 계신 에듀온 수강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2024년도 시험이 끝이 났습니다 시험 보느라고 너무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정말 오늘 이 순간만을 위해서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진짜 매진해 오셨을 텐데 시원 섭섭한 마음 다 한가득 마음속에 남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생각보다 좋은 결과를 맞았다고 판단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또 아쉬움이 아무래도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런 시험의 특징인 것 같습니다 아쉬운 마음이 꽤 많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지만 그래도 지금까지 고생한 나 자신한테 칭찬도 해주시고 그리고 조금 차분하게 최종 결과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올해에요 이제 우편 일반 감옥 같은 경우에는 비교적 그래도 공부를 좀 했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좋은 점수를 얻을 수 있을 만큼 뭐 이제 적당한 난이도로 잘 출제가 된 것 같습니다 좀 이제 걱정돼서 되게 많이 나 공부했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아 이거 어려운 문제가 더 많이 나왔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또 한편으로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또 균형 있게 잘 출제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험 마치시는 분들도 이거 이제 잘 복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이제 실무를 보러 이제 우체국 직원이 되어서 이제 공무원으로서 근무를 하시더라도 이 내용들 뭐 잘 알아두면 좋잖아요 하나라도 더 머릿속에 가긴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이 영상 많이 보실 텐데 그런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또 한편 이제 이런 경향으로 출제되는구나 라는 감을 잘 잡아 놓을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좀 채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시험과 관련해서 이제 평가를 좀 해보자면은요 말씀 드렸던 것처럼 평이한 수준에 출제가 됐고 기본기에 충실하게 학습 잘 했다면 충분히 학교권에 도달할 수 있을 정도로 좋은 결과 얻으셨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편물류의 출제 문항 수가요 점점 좀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지난해에 우편물류가 4문항 출제가 됐는데 올해에는 많이 봐주면 5문항까지도 이제 접어줄 수 있을 만큼 이제 출제 빈도가 조금 올라가고 있고 출제의 어떤 비중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 우편물류가 이제 2024년 대비 교재만 놓고 보더라도 상당히 작년보다도 양이 많이 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많이 출제가 될 거다 이런 예상은 충분히 가능했는데 아주 많이 늘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가 우편물류가 좀 강화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런 반면 이제 국제우편은 좀 이제 좀 위축됐네요 6문항으로 작년보다 좀 한 문제 정도 이제 잃어버리게 된 이런 경우가 됐습니다 여튼 이렇게 이제 출제가 된 전반적인 이 상황 속에서 기본기에 충실하게 공부하는 게 이제 매우 중요하구나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아 볼 수가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자 난이도와 출제 경향 난이도는 뭐 이제 무난하다 평이하다 이런 말씀 계속 이제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요 기존에 자주 출제됐던 주제들이 또 역시나 광범위하게 잘 다뤄졌습니다 그러면서도 2024년 교제에 새로 추가된 부분들 우편물를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이게 또 새로 추가된 내용들이 꽤 많았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좀 의아했던 대목이에요 사실 2024년도에는 우편은 크게 개편될 게 없고 그 다음에 우리 이제 금융상식 쪽이 예금일반과 보험일반으로 나눠지면서 문항수가 두 배로 늘어나기 때문에 그쪽 교제가 굉장히 새로운 내용들로 막 빵빵해질 거야 라고 생각했었는데 아주 예상하고는 전혀 벗어나게 그쪽은 뭐 그럭저럭 기존하고 비슷하고 오히려 이 우편일반에서 교제가 조금 더 도톰해지는 이런 경향을 보였었는데 그랬는데 그렇게 늘어난 부분에서도 적당하게 몇몇 문제가 또 출제가 되어서 그래가지고 뭐 이게 신구 조화가 잘 이루어진 그런 구성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또 생각이 들었고요 아 그리고 이 우편일반에는 단원수가 많잖아요 국내 우편물류 국제 이렇게 따져보면 단원수가 많은데 이 단원 편중 현상이 나타났어요 이게 보니까 국내 우편에 그 밖의 우편서비스 단원에서만 무려 4문제가 한꺼번에 출제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국제 우편 후반부는 아예 출제가 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제 편중 현상이 뭐 이렇게 또 크게 나타났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가장 쫄렸던 게 사실은 이제 법령이잖아요 법령 나왔다면 이거 너무 복잡하니까 그런데 법령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뭐 개인마다 느끼는 건 좀 다르겠지만 어쨌거나 이런 문제는 너무 많이 출제하지 않는 게 그게 이제 수험생들한테는 좀 좋은 건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아무튼 올해에는 법령에서 출제가 되지 않아서 조금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출제 유형을 분석해보면 뭐 이런 이제 주제들이 출제가 됐거든요 이런 주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거기서 이제 출제 빈도를 이렇게 놓고 보면 여기에요 보세요 그 밖의 우편서비스가 이 갑이에요 갑 여기서 내 문제나 이렇게 출제가 됐어요 준등기 우편물, 인터넷 우표, 꽃배달 서비스, 나만의 우표 이런 게 출제가 됐는데 특히 저는 얘가 좀 반갑더라고요 꽃배달 서비스 왜냐면은 이거는 뭐 공부는 좀 시키는데 출제는 잘 안 되고 그래서 이거 공부하는 양에 비해서 너무 좀 억울한 생각도 든다 이런 좀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또 출제가 새롭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좀 특이하다면 2단원 우편서비스의 종류와 이용 조건 여기는 좀 출제가 될 만한데 계속 출제가 좀 많이 되어왔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출제가 되지 않았다 이런 걸 또 하나의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4단원에서 이 유가증권 등기와 관련해서는 이거는 이제 우편물류하고 이렇게 반반 선제가 나눠지면서 공동으로 출제가 된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우편에 관한 요금에서 특히 이 우편요금 감액제도가 되게 어렵잖아요 공부하기가 정말 까다로운 그런 내용들인데 그래도 우리가 극복할 수 있는 정도 수준으로 출제가 되어서 이 부분도 좀 다행스럽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렇게 됐고 이 부분은 이 부분은요 단원명이 잘못 나와서 제가 수정까지 했는데 또 나왔네 얘가 끈덕지네 아주 그냥 얘는 이 제목은요 사실은 우리 그 우정사업본부 발표 교환의 목차 보면 단원명이 잘못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부분이 그대로 이렇게 딸려 나왔는데 여기가 이제 손해배상하고 손실보상 단원이죠 여기서도 이제 출제는 안 됐고 그리고 이제 그 밖에 청구와 계약에서 우편사상 사용계약 얘는 뭐 단골 메뉴입니다 단골 메뉴로 이번에도 출제가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편물류 쪽으로 오게 되면 이게 이제 중단원이 두 개가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나눠지면서 여기가 진짜 많이 늘었는데 내용이 그런데 여기 보면 발창 및 운송 작업의 두 문항 우편물 수집 및 배달에서 둘에서 세 문항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이게 뭐 이게 쪼개져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문항 하나가 예 그랬는데 위치상으로 보면 이쪽으로 좀 집어 넣었던 것 같은 느낌이에요 자 그래서 크게 보면 우편물류 한 다섯 문항까지 이렇게 좀 확장이 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고 새롭게 추가된 내용에서 이런 우선 취급 표시기업 같은 거 이런 게 또 출제가 되어서 그거를 외우신 분들은 뭐 별거 아니게 답을 찾으셨을 거예요 그리고 색깔만으로도 답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문항이었기 때문에 어렵진 않았을 텐데 새로 좀 추가된 내용이었고 지폐 코드도 이제 기존에 알던 내용보다는 좀 이렇게 확장된 내용으로 소개가 됐잖아요 확장된 내용들이 같이 또 이제 출제가 됐고 그 다음에 이 우편물 그 수집과 관련된 내용이 또 빵빵하게 또 이제 새롭게 채워졌는데 여기 이제 수집 우편물의 처리 관련된 내용도 출제가 됐고 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특별 송달 방법 같은 거요 이게 송달이 종류 네 가지 있었잖아요 거기에 또 이렇게 시험이 출제되어서 뭐 이제 크게 어렵진 않았지만 새로 추가된 내용들도 이렇게 많이 여러 개가 다뤄졌구나 하는 것을 느껴볼 수가 있는 그런 문항들이었습니다 자 국제 우편으로 이제 가보게 되면은 또 이제 어떻게 되냐 네 국제 우편 여기 있네요 국제 우편으로 가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국제 우편 총설에서 두 문항 국제 우편물 종별 접수 요령에서 두 문항 정도가 출제가 됐고 주요 부가 서비스 및 제도에서 또 두 문항 이렇게 출제가 되었습니다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칼라 우정연합은 최근에 좀 경향으로 봤을 땐 자꾸 출제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행 식품 우편물도 내용은 계속 소개를 하는데 뭐 이렇게 그닥 시험에서 반겨 출제하는 것 같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이렇게 딱 출제가 또 됐습니다 그런 거 보시면 되고 뒤에는 빵빵빵빵 이렇게 됐네요 그죠 그래서 출제되지 않은 단원들이 꽤 여러 개가 이렇게 보입니다 그런 게 이제 편중 현상을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특정 단어 출제가 편중됐다 뒷부분은 뭐 출제가 안 됐고 법령도 없었다 이게 이제 주요 특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기출분석에 따른 과목 공략법의 끝으로 이 말씀 잠깐 드려볼까요 이렇게 분석해 놓고요 이제 다음번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좀 말씀드리자면 학교권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이 필요하다 이 말씀 다시 한번 드립니다 저거는 남들이 맞추는 문제 나도 맞춰요 이렇게 이제 공부하시라는 거예요 일단은 그것까지 해 놓고 그 다음 스텝을 고민하시면 돼요 처음부터 야 이거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나 이번에 꼭 붙어야 되니까 다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염려를 좀 이제 조금은 좀 이렇게 마음을 다 잡고 그리고 일단은 이렇게 무난한 내용들부터 내가 공부해 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그 안에서 출제가 되는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공부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교권에 도달하기 위한 공부법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 드렸고 그리고 이렇게 특정 단어에서 집중적으로 출제됐다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뭐 기껏해야 참고 자료에 불과합니다 저게 뭐 내년에도 똑같은 비중으로 출제된다 이렇게 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거 뭐 공부하시는 입장에서는 단어에 대한 편중을 굳이 두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고르게 고르게 학습해 나가는 거 요거를 권장해 드리고요 그리고 가장 공부할 까다로운 법령편 이게 이제 다행히 출제는 안 됐는데 나왔다면 이건 진짜 최고 난이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수 있는데 이 공부는 그럼 언제 해야 되냐 이거는 맨 뒷부분 그러니까 다른 내용들 학교권에 도달하기 위한 내용들 다 공부하고 그리고 나는 이제는 남들이 틀리는 문제도 꼭 맞출 거예요 이런 정도의 단계로 들어가시는 제시생 분들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좀 이제 기존에 공부했던 거에다가 추가해서 이 법령도 좀 얹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은데 공부하다 보면 진짜 여기가 숨이 탁탁 맡길 정도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들은 감안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이제 우편일반 2024년도 기출에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들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게 여러분들한테 앞으로 향후에 스텝을 밟아가시는데 향후 계획 짜시는데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